오늘은 조금 한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성시대에서 안산이라는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르실거죠. 안산은 과거 전장현이 불법으로 시위를 하고 다닐 때 전장현에게 50만원을 기부했고 그와 동시에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장현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장현을 옹호하고 계좌를 남기는 그녀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거죠. 그리고 당시 수많은 여성들은 안산 진짜 사랑해 멋있다 완벽해. 안산이는 신이야 안산이 완벽해. 안산이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올곧고 바를까라고 말하며 안산의 행동을 개같이 칭찬하고 시녀같이 고개를 쳐받고 빨아대기 시작했죠. 과거 이시연씨는 코로나 확산방지기금에 100만원을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한국여자들은 겨우 100만원 기부한 걸로 웃겨죽겠네. 100만원밖에 기부 안 한 건 잘못이야. 이시연 어떻게 100만원만 기부했냐 이해가 안간다 일반인과 돈 버는 범위가 다른데 말이야. 이시연 100만원 기부 존나 우습다. 이시연 100만원 기부 왜 이렇게 짜증나냐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여자들은 고작 100만원 기부하고 인스타에 올렸다고 개같이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은 이시연씨보다 50만원 적은 돈을 기부했는데도 개같이 빨아주는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없는게 없는 여성시대에는 알패스를 쓰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알패스는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해 동성애 관계를 다룬 팬픽이고 그 게시판에서 가장 인기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안산과 김연경이죠. 어째서 안산이 무지성으로 응원받는지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안산과 김연경 선수의 알패스 연재를 하던 한 망상병 걸린 여성의 Q&A를 살펴봐 보겠습니다. 구역진라는 알패스를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원래는 이렇게 야하게 쓸 생각 없이 그냥 순정물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한 글이라 망상을 조금 더 보여줘봤답니다.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5년을 넘게 좋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다정함 때문일까? 아니면 그 친구가 저를 어장관리 했었을까? 실제로 저는 그 친구에게 몇 번 고백했다 차이기도 했었죠. 매번 이벤트마다 항상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만 사용하던 이유가 있나요? 얼굴 보고 눈 맞추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세를 좋아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첫날 밤 이벤트라는 글자만 봐도 설렌다 안산과 이어지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제가 어디 조작된 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성시대 하는 FM리스트 일동께서는 안산이라는 여자에게 저렇게 몰입해서 바라보고 연예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 이제 여러분은 기괴할 정도로 안산을 향한 쉴드를 치는 우리 여성시대가 이해 가실 겁니다. 군인은 그렇게 군캉스 조롱하는 주제의 안산이 군인이고 제복 입고 등장하면 쓰러질 거다. 정복의 대위계급 어깨에 견장 달리고 베레모 쓰고 등장하면 나 미칠 거 같아. 나는 저런 망상이나 하고 있는 여자들이 저렇게 넘쳐나니까 안산은 여성들에게는 욕을 절대 먹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모순적이고 생각이 짧은 행동을 하는 안산이 여자들에게 까이지 않는 이유 느낌이 오시죠? 기숙사에 들어온 안산은 망설임도 없이 자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코도 건드려보고 숨결도 느껴봤다. 나는 망상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성시대이고 그녀들은 안산에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한심한 망상 이야기를 보여드렸네요. 부디 여성시대 하는 망상병 걸린 여성들께서 현실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민트초코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불쌍하지도 않냐 니들 인생이.